추문과 이혼 아픔을 겪으며 자취를 감췄던 가수 김건모의 근황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눈 감아봐도를 통해 가수로 활동했던 박준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의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는 김건모의 모습도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준희는 여러 뮤지션들을 찍은 사진과 함께 뼛속까지 아티스트 오랜 인연들? 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또한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박준희는 김건모와 함께 어울리는 일상사진을 게재하고 건모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라며 반가움을 표했어요. 사진에는 편안한 차림을 한 김건모가 지인들과 어울려 소탈한 식사자리를 즐기고 기타를 치고 있는 즐거운 모습이 담겼습니다. 논란 이후 연예계 복귀 없이 자취를 감췄다 오랜만에 전해진 근황이라 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때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문에 휩싸이며 결국 이혼의 활동까지 중단해버린 비운의 인물이죠. 김건모에 대한 범죄 의혹은 2019년 12월 기자 출신과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거집니다. 해당 채널의 강모 변호사가 김건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만났다고 밝히면서부터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건모는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고소인에게 행위를 강요하고 끝내 가해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일 뒤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취재진들에게 김건모 씨는 2016년 피해자에게 가해를 했고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건모 측 소속사는 김건모 본인에게 확인했으며 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으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터지기에 앞서 김건모는 2019년 10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발표했다가 주변 지인들의 참석 요구가 많아 식장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4개월 후로 결혼식을 미뤘었는데요. 결국 이 논란 때문에 미룬 거 다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이 때문에 파혼 루머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기에 파혼은 불가하고 법적으로 파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이 논란이 일어난 게 미우 누리 새끼에서 김건모가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에피소드가 방영하기 직전이라 제작진들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했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라던 아들의 결혼이 성사되어 기쁜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것인데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만큼 이선미 여사는 미우새에 대한 애착도 컸습니다. 건강상 8개월 가량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또한 김건모의 부친이자 이선미 여사의 남편이 지병으로 논란이 불거지기 몇 달 전 별세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빈자리와 더불어 아들의 논란으로 큰 고역을 치렀을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건모는 논란이 터진 뒤 전국 콘서트까지 전부 취소되었고 이후 무고죄로 피해 여성을 맞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후 김건모에게 당한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합니다. 강 씨는 2007년 1월 10일 강남 테헤란노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 역할로 일했던 여성 B씨가 김건모에게 물리적 가해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건모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본인이 힘이 돼주기 위해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한 기록이라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도 공개했는데요. B씨는 김건모와 가계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했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고 발사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어서 당시 신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추가 촬영 계획은 없습니다. 나는 미우새 제작진의 언급으로 김건모와 이선미 여사는 사실상 하차 처리되었죠. 2020년 3월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건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의견이란 경찰이 김건모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하는데요. 이후 경찰 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여러 번 반려와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3번 이상 반려했는데도 경찰 측이 송치를 계속하면 관례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검찰 측에서는 이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모는 물리적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4달 뒤 취하했습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몇몇의 누리꾼들은 김건모가 고소를 취하한 B씨를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해를 당했다고 최초로 폭로했던 A씨와 헷갈려서 가해를 한 것이 맞으니까 취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검찰은 김건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14일에는 항고도 기각되었고 고소인은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4일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김건모는 3년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건모와 장지연의 관계는 이미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죠. 이미 김건모가 누명을 벗기도 전에 파경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8개월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됐지만 범죄 혐의를 3년 만에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김건모는 복귀의 뜻을 살며시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는 없지만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며 여전히 비판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죠. 이런 아들을 곁에서 보면서 어머니인 이선미 여사의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중 이선미 여사를 둘러싼 오해도 생겨났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신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 연예인 리스트가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 언급된 연예인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신천지 연예인 리스트는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선미 여사가 신천지라는 소문 역시 해당 리스트 이후 파생된 악의적인 루머로 확인됐습니다. 이선미 여사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김건모의 아내 집안 역시 독실한 개신교이며 그의 아버지 장씨는 직업 목사로 전해졌었습니다. 장인 장씨는 김건모를 사위로 맞은 주요 원인으로 신앙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미 여사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몸이 안 좋았던 이선미 여사의 건강이 최근 더 악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올해 염원했던 결혼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터져나온 논란은 새신랑은 물론 새신부와 양가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죠. 그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국민 가수로 불렸던 아들을 전국민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근황이 전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건 2022년 8월이었는데요. 당시 한 기자가 유튜브에서 김건모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김건모가 자전거 열심히 타면서 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멘탈이 좋을 수가 없다. 억울함이 법적으로 밝혀진다고 해서 회복될까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뛰어난 아티스트인데 가짜뉴스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받았다. 진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 한순간에 범죄자 만든 자들 천벌받는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노래 명곡 하나 작곡해서 나와주시길. 무고째 정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다시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혹은 새로운 노래와 함께 다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앞으로도 종종 소식 들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